예능이 없지만 예능 프로그램을 좀 찍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제가 예능을 정말 안 해왔잖아요.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눈 활동을 하면서 제가 좀 친숙한 이미지가 아니다 보니까 좀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친근하게 다가갈지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좀 다가가고 싶었습니다. 네. 활동하고 있습니다. 예능 활동하면서 간간히 또 여러분이 계시는데 혹시 예능에 출연하면서 계속 예능으로 또 여러분이 사랑받을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출연하고 싶은지 이게 사실 예능 활동이 예능에 제가 나오는 게 참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직 경험도 많지 않고 카메라 앞에서 좀 얼어요. 너무 얼어서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오혁 친구처럼 같이 시작했잖아요. 그래서 유희열 선배님처럼 나중에 좀 이렇게 경험이 많이 쌓이면 저도 좀 어울리는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빨리 시간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acial